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생중계하던 유튜버 A씨. 지난 23일 방송 도중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3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했고 범죄자 검거 과정을 유튜브로 중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일부 피의자들을 상대로 영상공개를 빌미로 돈을 뜯은 정황을 확인하고 공갈과 마약류 광고 혐의로 오늘 소환했습니다.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혐의 가운데 공갈 부분은 일부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SBS 보도 이후 A씨에게 돈을 뜯겼다는 진술을 여러 명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직장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해 A씨에게 20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조력자와 유인책으로 불린 이들이 A씨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보고서 보도 이후에ر